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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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는 급락을 하고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있던 도요타, 포드,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이 급락장에서 테크주가 다 빠지는데 오히려 다 오르고 있다. 이것은 내연기관차인데 지금 전기차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선언한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고요. 전기차로 적극적인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테슬라랑 같은 성격이 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동안 내연기관차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밸류에이션 자체를 적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플러스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동차 업체이긴 하지만 그동안 완전 테크주로 분류가 되어서 연동성이 너무 강해져 버린 나머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치 테크주인 양,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5% 급락을 하니까 테슬라도 같이 급락을 했죠. 그런데 포드, GM, 도요타는 전부 다 2%, 1%대 상승하면서 다 갭상승 내지는 박스건 돌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대차나 기아같이 그동안 가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연기관차 중심이었는데 전기차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변화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최소한 방어력 정도는 보여준다. 그리고 혹시 포드나 GM 같은 그런 아웃포폰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기아도 지금 포드나 GM이랑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늘릴 비전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포드, GM이 가는 길, 그 길을 보고 현대차 기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그동안 잘 가던 것들 조정을 받으면 그런 낙수 효과들이 저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21년도 제조사물 판매 순위라든가 모델별 판매 순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온 건 상반기 제가 판매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디자인 부분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이 좀 아쉽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6개 차종이 미국 2021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 디자인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와 스타리아 두 개를 이름 올렸고요. 기아는 EV6와 카니발 지금 전기자동차 제일 밀고 있는 전기자동차 두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GV70하고 X 컨셉트가 선정이 되어서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6개가 선정이 되었고 역시 여기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6개를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디자인에서 뒤지지 않으니까 전기차 플랫폼만 적용을 해서 혹은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라인 요거를 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 마크를 달아도 제네시스 마크를 달아도 다른 외산차에 비해 기죽지 않는 디자인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차를 봐도 상당히 예뻐졌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선전이 돋보했죠? 네. 지금 2021년도 최종 자료가 나왔는데 외국 사이트예요. 외국 사이트고 지금 제가 한국 사이트에서 보는 건 2021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 때의 흐름이 결국 하반기 때의 흐름까지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죠. 현대자동차와 기아. 물론 이거를 따로 분류해야 되지만 현대차 그룹이어서 같이 지금 엮어서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를 합쳤을 때 현대차랑 기아를 따로 빼면 혼다한테 지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랑 기아를 합친다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으로 해서 그런가 봐요. 현대, 기아 개별적으로도 혼다를 앞서는 날이 올 수도 있겠는데 현대랑 기아를 합치면 지금 미국에서 현대가 6위, 기아가 8위가 나왔어요. 2021년 상반기까지 현대, 기아를 합치면 이 4위의 혼다를 이기게 됩니다. 지금 일본 업체 중에서 1위가 도요타고 2위가 혼다예요. 그런데 혼다, 일본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혼다를 역전시키는 거죠. 바로 밑에는 또 니산이 있거든요. 혼다, 니산을 역전시키는 기록이다. 그리고 일본의 혼다를 역전시킨 건 사상 최초다. 합쳤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혼다를 역전시켜 본 것이고요.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70만 1,416대가 나왔습니다. 기아가 지금 2021년 상반기까지 29만 1,608대였습니다. 지금 최종 기록이 70만 1,416대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40만 대 이상을 판 기록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도 전년동기 2022년 상반기 대비해서 35% 성장한 기록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걸 모델별로 보니까 K3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K3 11만 5,929대를 팔았고요. 스포티지 9만 4,601대, 텔루라이드 9만 3,705대로 기아가 이 모델을 1,2,3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아가 미국에서 연 70만 대 이상을 판 기록도 최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합쳐서 혼다를 이긴 것도 최초고 기아 자체적으로 연 70만 대를 미국 시장에서 돌파한 것도 최초입니다. 지금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도 약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기아 포함한 현대차 그룹은 북미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2021년에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기아가 미국 연 70만 대 팠는데 K3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었는데 스포티지 신형 모델이 올해 2022년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그리고 K3는 세단이잖아요. 이제 SUV, RV로 가면 스포티지 텔루라이즈가 있는데 스포티지는 그러면 세단을 제외하고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이 신형 모델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시작한다는 거 이게 아주 또 긍정적인 효과죠. 스포티지를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신형 모델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대형 SUV에 속하는 텔루라이드 이것도 지금 신형까지는 아닌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얼굴 모양이나 이런 데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포티지랑 텔루라이드가 기아 미국 연 70만 대 판매하는데 2, 3위 모델을 기록한 건데 둘 다 신형 내지는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세를 연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있죠. 지금 기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서 나온 EV6 이게 지금 미국에 출격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가 EV6가 없는 가운데 내연기관 모델로만 지금 이룬 이 성과거든요. EV6가 아직 출시가 안 됐었군요. 그렇죠. EV6는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지금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시켜도 바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EV6가 지금 미국 출격 대기 중이다. 이런 것도 지금 또 하나의 모멘텀이죠.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출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모델들이 전격적으로 출시가 안 됐는데 2021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를 쌓아놨기 때문에 2022년에는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아주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시장의 경우는 테스트라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네요. 지금 전기 자동차 이게 새로운 모멘텀입니다. 아까 전에 기아가 연 70만 대 그리고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8위의 기록을 세운 게 내연기관차 모델로만 세운 거예요. K3 세단을 필두로 해서 SUV 스포티지, RV, 대형 SUV 텔루라이드 이것까지 해서 이걸로 지금 연 70만 대 간 겁니다. 여기에서 전기 자동차의 어떤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됐을 때 그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포드, GM처럼 전기 자동차 생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힌 업체의 주가처럼 갈 수가 있다. 그 모멘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기 자동차는 8,733대를 팔았습니다. 전기 자동차 기아가요. 전년 동기 대비 206% 급증한 기록이고요.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 8,733대 중에 아까 지금 가장 밀려고 내놓은 EV6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전기 자동차를 뭘로 판 거냐면 니로입니다, 니로. 니로가 일단 이걸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전용 플랫폼 EGMP에서 생산된 건 EV6잖아요. 니로는 그 전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라인에 있던 것을 빌려서 생산된 전기차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한 건 EV6가 최초죠. 그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니로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판매량 8,733대에서 95% 이상이 니로 EV입니다. 니로가 내연기관이 있고 EV가 있는데 니로 EV가 이렇게 많이 팔렸고요. 니로 EV가 8,717대고 소울 EV가 16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EV6가 본격적으로 대비를 안 한 가운데 니로와 소울, 기존 내연기관차의 EV 모델, 그것만 가지고도 206% 급증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친환경차가 차지하고, 스웨덴 자동차 시장이죠. 스웨덴 자동차 시장을 보는 이유는 유럽 시장을 보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죠. 스웨덴 자동차 시장 규모는 27,582대인데 이 중에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자동차, BEV라고 불리는 게 전기자동차고요. 그 중간 단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중간 단계, 그게 도요타가 주로 하는 거죠. PHEV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내연기관하고 엔진하고 같이 쓰는 거죠. 전기자동차를 교차해서 쓰는 건데 전기자동차, 순수 전기차 BEV가 만 41대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692대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49.4% 급증한 기록이고요. 바로 이 시장, 스웨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차지하는 비중이 60.7인 이 가운데 이 파이에서 기아 니로가 총 750대를 팔아서 테슬라 모델3에 이어서 전기자동차 판매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바로 다음이죠. 그리고 기아 EV6가 여기 스웨덴에 출시가 됐습니다. 스웨덴에 출시된 지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231대를 팔아서 12위에 이르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부터 이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10위 안에 바로 안착이 되겠죠. 그래서 기아 EV6가 지금 유럽의 스웨덴 시장에서는 진출했고요. 미국에서 추격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EV6의 어떤 파워 드라이브가 걸리면 전기자동차에서 주각을 나타내면서 기아가 어떤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주력 모델인 EV6가 출시가 되면 모멘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어떤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테슬라가 아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테슬라가 완전 죽지는 않았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양호한 조정이고 그런데 어제 하루 급락을 하면서 포드와 GM하고 도요타로 힘이 실렸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테슬라 같은 어떤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지금 쌍용차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 두 개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정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포드랑 GM 모델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가 이 시장 속에서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이 상황은 현대차, 기아의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를 보면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기아랑 현대차를 보시면 1년 내내 작년에 조정을 했고요. 1년 내내 조정을 했고 차이는 기아는 10개월 선 위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고 현대차는 그 밑으로 빠져서 20개월 선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포드 GM을 다시 보세요. 포드 GM도 그랬습니다. 포드 GM도 이걸 월봉으로 보죠. 포드 GM도 2021년도, 1년도에 여기 6월, 7월, 8월 달에 6, 7, 8, 9, 4개월 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드 모터스는 현대차 기아보다 한 4개월가량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마찬가지예요. 6, 7, 8, 9 조정하고 얘도 지금 2022년도 1월 달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포드보다는 늦죠. 포드보다는 늦고 에너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건 포드입니다. 포드가 1등 주고 지금 도요타 모터스가 2등입니다. 도요타 모터스가 2등이고 GM이 3등이에요. 도요타 모터스도 마찬가지죠. 도요타 모터스도 작년 6월부터 조정에 들어갔고요. 6, 7, 8, 9, 10, 11, 12. 얘는 무려 7개월 조정을 했습니다. 7개월 조정하고 올해 떴죠. 지금 순차적으로 다 뜨고 있어요. 포드 1등, 도요타 2등, 그다음에 GM이 3등. GM이 3등 겨우 벗겼죠, GM은. 그다음에 기아 4등, 현대차 5등이에요. 지금 기아차랑 현대는 움직임이 전혀 없지만 아까 전에 포드가 1등을 가는 그 길을 보면 현대차 기아도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기술적인 모습을 봤는데 실적도 보시면 엄청난 실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예 자릿수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아는.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조 10조, 70조가 나오는데 지금 매년 나오던 게 50조대였어요. 2018년에도 54, 2019년에 58, 2020년에 59. 그런데 갑자기 매출액이 7자리로 6자를 거치지 않고 이런 걸 바로 물리학에서 부르는 퀀텀 점프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한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그 다다음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6자가 없고 7자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은 더 폭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10억, 100억, 1000억, 2조. 2조는 2조가량이었는데 5조, 3천억이 지금 나온다는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올라가면 이 영업이익률은 지금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겨우 2, 3%대밖에 안 나오는 기아였는데 지금 7.5까지 나오는 이 기록이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네요. 지금 4분기 예상치 실적 발표만 나오면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올해 나오죠. 이것만 마지막 퍼즐만 완성되면 이 기록이 세워지는 건데 이미 1, 2, 3분기에 쌓아놓은 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무리 없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아까 미국 판매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완전 퀀텀 점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드, 도요타, GM, 그 다음은 기아가 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그룹이니까 현대차도 한번 봐줄까요? 현대차도 한번 봐주면 현대차도 퀀텀 점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매출액에서는 기아가 더 완전 다이나믹한데 현대차도 영업이익 부분이 너무 지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2조 3천억 나오던 영업이익이 무려 7조가 지금 찍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얘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2배, 3배가 됐죠, 지금. 2.3배에서 6배니까 3배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 현대차랑 기아가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자동차도 결국에는 강판을 철강회사에서 갖고 오는데 아시다시피 철강회사가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연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계속 인상 통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 강판을 받아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진이 높아졌다는 것은 완전 플랫폼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폭증한 것이 현대차 기아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매년 2, 3%에 전전긍긍하던 영업이익률이 현대차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6%, 7%대로 올라오는 기염을 지금 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의 주가 흐름이죠, 지금. 그 박스권이 이대로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지금 기아는 거의 만 1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만 1년을 채우고 있어서 지금 현대차 기아를 2020년에 사시던 분들이 정말 답답할 수가 있는데 대형주, 자동차 대형주도 언젠가 한 번 옵니다, 지금.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결국 결판이 날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확률은 위가 높다. 왜 그러느냐. 아까 스토리도 설명드리고 재무조표도 봤지만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밑에서 급등을 한 흐름 뒤에 이 박스권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대로 역으로 갔다고 하면 이렇게 돌려보죠. 이게 돌려보죠, 이거를. 돌려보죠. 이거 코스피 차트군요. 코스피 차트 다시 펴드릴게요.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아 차트를. 기아 차트를 월봉을 거꾸로 돌려드릴게요, 제가. 거꾸로 돌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트라면 어떨까요? 급락을 한 다음에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밑에서 하반경직이라고 해서 하락이 멈춘 것이 아니라 급락을 하고 반등을 세게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급락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야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린 차트가 다시 급락을 할 것 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면 제대로 된 차트에서 당연히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것은 아까 이미 세계적인 내연기관차가 플랫폼을 전기차로 바꿨을 때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선행적인 선도주들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후발주들의 그런 확률, 상승 확률을 굉장히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겁니다. 선도주인 포드와 GM처럼 주가도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좋으면 자동차 부품주로의 낙수 효과도 기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한번 좀 봐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사태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계속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늦게 나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도 지금 계속 침체가 되었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4대 업체들을 보면 더 지금 밑으로 빠져 있거든요. 현대 모비스부터 보죠. 가장 현대차 기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대차 기아의 그 부품을 다 담당을 하고 AS 부품 다 현대 모비스에서 만들죠. 현대 모비스는 20개월 선을 깨버렸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20개월 선을 깨버려서 2020년의 상승을 다 되돌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 위아,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죠. 20개월 선 가까이 와버렸죠. 지금 기아가 가장 강한 거고 만도도 지금 20개월 선까지 왔어요. 만도,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현대차 얘네는 전부 20개월 선까지 갔어요. 기아만 유일하게 10개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모멘텀이 센 거고요. 그리고 SL은 10개월 선 위에 있습니다. SL은 계속 강조를 했듯이 자동차의 눈이 전기자동차 시대로 갔을 때는 디자인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굿 디자인 어워드 운송 디자인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6개를 수상했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거나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건 눈이거든요. 굉장히 은하수 같은 눈을 받기 위해서는 LED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SL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SL은 푸드 GM 같은 수입차도 전부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개월 선에 갖고 있는 흐름이 좋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연동하는 게 높은 반면에 SL 같은 경우에는 눈을 다양하게 공급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가 대형 기업이고요.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대원산업같이 카시트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원산업같이 카시트 만드는 업체도 보시면 20개월 선까지 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전부 다 현대자동차 향이 지금 많기 때문에 20개월 선까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차적으로 기아부터 시작해서 기아랑 SL이 지금 가장 대장이에요. 기아가 완성차에서는 제일 1등이고요. 우리나라에서 SL이 부품주에서는 1등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가 기아랑 SL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20개월 선까지 빠져 있는 저 후발 부품주들 이런 애들도 지금 상승 N자를 만들면서 각이 좀 깊은 N자죠. 가장 강하려면 각이 N자가 깊지 않아야 돼요. 늘어진, 마치 우리 옷걸이가 늘어진 것처럼 철사가 눌려서 늘러진 것처럼 가는 게 제일 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 후발주들은 다 완전히 각이 진 N자예요. 하지만 선발주가 먼저 가버리면 얘네도 또 20개월 선에서 반등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 1년 내내 기다리신 분들 이제 포드가 출발을 시작했으니까 2021년에는 조금 기대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빠지는 거에 반사 이익도 지금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아와 SL이 먼저 움직이면 후발주도 나머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